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. 오늘은 임팩트가 막히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레슨 준비해봤는데요. 임팩트는 항상 지나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겁먹고 공치면서 멈추고 또 치면서 얘를 놔버리는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해봤어요. 연습 스윙하실 때 스윙을 하면서 오른팔을 한번 놔보시는 거예요. 스윙하면서 오른팔을 이렇게 놓으면서 채를 던져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던지는 것을 몸에서 느껴보시면 임팩트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게 돼요. 볼 칠 때도 마찬가지세요. 스윙하면서 손을 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지나가는 임팩트로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돼요. 잡고 오른손으로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.